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중국전문가시고 성대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안세영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문제를 좀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교수님의 최근에 그 위대한 중국은 없다 이 책을 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중국몽과 그리고 우한 사태 여러분도 보도를 보시다시피 현재 시진핑 리더십이 상당 부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리더십 우한 사태 좀 개납하셔가지고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한 사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끼리 여기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위의 패권 구가가 되겠다는 중국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경제 발전론 측면에서 보면 하나 제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시진핑 주석이 무리하게 중국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공 박사님이나 경제 경영 전공이지만 경제가 초기 성장을 할 때는 대도국에서는 불균형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 환경 노동 복지 이런 거는 뒤로 제끼고 산업 발전 산업 발전 기업 키우고 막 달려보면 선진국의 문턱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나 중국도 보면 그때는 터닝포인트예요 균형 성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88올림픽 이후에 노사 봉균 많이 나고 그다음에 고도 성장 같은 게 소외되어 있던 여러 복지, 의료, 또 자연 보호, 그다음에 노동자 이런 거 하고 균형 성장은 우리나라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 사이에 우리하고 똑같이 불균형 성장을 해서 20년 이상은 확 고도 성장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10년 전까지, 20년까지도 중국은 아직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 우리 한강이 기적 이상입니다 이렇게 왔으면 말이 그냥 100km를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럼 지금 말이 좀 쉬게 해주고 말건강생들도 체크하고 그런데 시진핑 조선이 30년 후에 미국을 따라잡다 그러니까 계속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 지친 말을 계속 몰아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좀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계속 달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조금 이렇게 균형 성장으로 바꾸면서 성장의 속도를 늦추더라도 그 사이에 소외됐던 중국 인민들의 보건, 공중위생 그런 거에 투자를 가지고 그렇으면 전환사태 안 일어나요 결국 자원배분을 계속적으로 그냥 왜곡시킨 거죠 왜곡시켜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공 박사님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 6개를 갖겠다고 하거든요 6개죠 그렇죠 항공모함 항공모함으로 6척 갖겠다고 하여서 3척은 거의 건조 중이고 2척은 완공, 이렇게 막 취향하지 않았습니까 그 항공모함 전단 래오링하고 산둥함 두 척 운영하는 돈만 중국 인민들의 건강, 공중위생에 쏟아 써도 저는 이런 사태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 몇 대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대가 취역을 하고 있어요 실전 배치돼 있고 래오링함이 첫 번째 함이고 또 세 대를 더 모으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함은 맹길구 있고 네 번째 함은 2021년 권전 착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공모함을 벽돌 찍어내시겠다고 했는데 공 박사님 세계 역사를 볼 때 항공모함 6척 가진 나라는 옛날에 미국밖에 없죠? 아니요, 일본제국 아, 일본이 6척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유나이트 스테이지는 항공모함 6척에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1941년 12월 7일 날 네 일본제국 함대가 6척의 항공모함과 아깝기 가가오 딱 가지고 진주만 숙대만 맹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얘기하시면 직접 관계가 없지만 절대로 미국이 중국이 항공모함 6척 가는 거 용인 안 합니다 왜냐면 태평양 반이면 캘리포니 해안까지 중국 항공모함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이제 우한세 들어가서 그 2척 하는 돈을 인민들의 보건복지, 자원부하여 써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결국 이제 중국몽 때문에 자원배분이 왜곡이 생겨가지고 왜곡이 생겨가지고 보건이나 공중위생에 투입해야 될 돈을 안 투입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사태가 낫다 이야기 뭐 직접적인 관계들이 뭐 어떤 그런 부작용이죠 부작용인데 제가 이 사진 보면 이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위라고 이제 시인평 주석이 계속 외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무리하게 중국몽을 하다 보니까 외우내완이라는 말이죠 쓸데없이 미국을 자극해서 무역전쟁이 일으켰는데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건 무역전쟁이 아니에요 패권전쟁이 이건 진짜 한쪽이 쓰러져지면 끝나는 치킨게임 전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코로나에 몰려 있습니다 우한 사태 이전에 이미 이전에 이미 그때 이제 그런 중국이 다 함께 모이는 그런 회의가 어떤 회의죠 양회 양회 뭐 공산전 정장 대학 저는 이제 학자니까 개인적으로 베이징 대학 교수 중국의 사회과학원회에서 우리랑 국제학원회에서 비슷한데 학자끼리 이야기하면 비교적 학자끼리는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베이징 대학 제가 아는 교수 이야기가 지금 중국 내부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국몽파 한번 올려주시죠 중국몽파 하고 도강양의 파랑 나눠져 있대요 양쪽으로 도강양의 파하고 네 능시화평의 도강양의 파하고 좀 기다리자는 쪽하고 그냥 계속 나가자 나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몽의 대표적인 학자는 북경대학의 유 마이오 지혜 교수인데 이분이 쓴 논문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파업보된 거 봤는데 참 이분 경제학자지만 저도 경제학자인데 이 연구 결과 뭐냐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하면 미국의 GDP는 감소하고 중국의 GDP는 감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면 무역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경제학과 결과를 볼 때는 항상 모델링을 볼 때는 가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정이 끝내줍니다 무역전쟁이 붙으면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던 걸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고 대두 같은 걸 브라지아에서 수입하면 되고 미국에서 수출하던 물건은 제3국에서 수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완전히 의용학자구만 그쵸 중국몽파라고 중국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북경대학 교수로 나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따 드릴게요 이따 드릴게요 그럼 2050년이 그러니까 넉넉히 잡은 거라고 이게 이제 막 솔직히 말하면 중국 시진핑 주소뿐만 아니고 오피니언 리더 일반 국민들 뭐라고 할까 우리말로 간을 키우죠 간을 키운 겁니다 그에 비해서 도광양협화 교수들도 많아요 요새 언론은 통제하지만 도광양협화는 주로 등초평에 말하면 길림대학교에 리샤오 교수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어떤 미국의 팩스암 달러 체제 속에서 우리가 번영을 해야지 미국과 협력해야 된다 그는 인민들이 란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이나가 너무 이른 시기에 패권을 다쳐서는 안 된다 미국한테 이런 분들인데 이게 통제된 언론 속에서 나오지만 이런 도광양협화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샤오 피의 도광양협화는 미국한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경제에 대들지 말라는 이야기 대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 원료들이나 지식인들은 시 주석이 섣불리 처신해서 미국과 불필요한 무역 번증을 유배했다 맞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무섭죠 태평양정제 때 일본이 진주만화를 공개했을 때 원래 일본 제국주의 목적은 기선을 제압해서 적당히 미국과 타협하려고 그랬거든요 타협해서 현상태를 유지하는데 끝까지 미국이 작살내지 않습니까 미국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걸프전도 그렇고 빈나댄 제거하는 거 봅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계 생산 세계의 글로벌 생산 체인을 바꾸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중국이 여태까지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지원자 잘라서 된 게 아니고 글로벌 밸류체인은 우리말로 국제 생산 체제 속에서 부품은 일본 한국에 갔다가 조립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한 거기서 중국의 생산 공작 역할을 했는데 지금 공 박사님들이 눈치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흔들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격적으로 흔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니까 슬슬 이제 차이나 엑소드스가 시작됐어요 그럼요 차이나 리스크 큰데 지금 이번에 또 내용하는 우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저는 시준석이 초기에 강력한 의도심만 보여줬으면 오히려 국가 지도는 국난이 닥칠 때 제가 화끈하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사진을 보는 더블루 부시 대통령 9.11 사태 딱 났잖아요 그냥 뉴욕으로 달려가서 더블루 월드 트레이드 센터 쓴 잔여욕에 올라가서 딱 세계를 당해서 연설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전 세계 여러분 테러리스트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지만 테러리스트 편에 늘겠습니까 중간은 없다고 딱 하잖아요 그래갖고 연임 성공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W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단호하는 유도시로 발휘 안 했으면 엄청나게 국내적으로 비난받죠 항공보안은 허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개개가 됐는데 아직 시인석장 하시는 거 보면 갈방질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이제 우한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무게 중심으로 못 잡는다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거든요 공박사님이 점잖게 말하는 거고 네 오만하죠 영어로 에로건트하게 대처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번 사태가 좀 이렇게 진행되면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리더십의 변화 가능성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진핑 리더십이 손상된 건 맞아요 손상된 건 맞고 시진핑 리더십이 변해야 됩니다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덩샤오팩의 리더십 도광량의 리더십 저우온라이 주온라이의 관용과 포용의 리더십 그걸 좀 역사적 기원을 시지석이 의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한 사태 왜 저 갈방질방을 한다고 그러면 뭐 이 우한에서는 중국인민들이 그건 난리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정치국 상부회의에서 기껏 한대는 회의 내용이 뭐냐면 온라인 매체를 철저히 통제해 가지고 유언비가 터지는 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백렛이 후보분 안 맞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봅시다 이거 이제 띄우겠는데 네 W 사무총장 만났을 때 저 사진 저거 볼 때마다 중국인민들이 화가 나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거 옛날에 명나라 시대에 천자가 자금성에 앉아 갖고 외군 사절단장 왔을 때 막 이런 자세 아닙니까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지석이 아까 말한 화끈한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여기서 만나면 안 되죠 북경 대학 북경 병원에 가서 마스크 끼고 중국 의료진 하고 W 사무총장 온 의료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주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뭐 이런 데서 만나고 여기서부터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사담들한테 소개는 WTO WHO죠 WHO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괜찮습니다 WHO의 사람들이 사무총장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일종의 자기 집무실에서 만난 거네요 오만한 자세로 맞죠 오만한 장소에서 오만한 태도를 말하고 또 말 두실 뭐라고 할 수 있었냐면요 W 사무총장한테 내가 우한사 때 진두주의한다고 딱 그랬거든요 폼빡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날 살짝 꼬리를 냈어요 집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아 집합적으로 혼자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중국의 내치 있잖아요 내치는 전통적으로 총리가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시 주석이 좀 바뀌었어요 마스크 쓰고 나타났는데 초기 단계에 리커장 총리 보고 야 우한사 쪽은 내치야 내치 니가 내려가 그러니까 리커장 팀은 총리로 마스크 쓰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 주도자 없지 못하지 그럼 이제 그 정도로 진단을 하고 그러면 시 주석의 리더십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중국 인민들도 불만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장기 집권을 니가 알려고 하냐 내재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정적도 있을 것이고 많이 제거됐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 모든 부작용의 원천은 무리하게 출전하는 중국몽이에요 네 중국몽이 뭐냐면 아 등샤워평은 이제 두군가평의 리더십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도광양의 네 그 다음에 집단지도체제로 나가는 거예요 네 마오가 1인체제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등샤워평이 대장정도 같이 했어요 마오 그러면서 1인지도체 그렇게 많고 분양이 많으니까 중국을 이렇게 정치국 상무위원에 9명을 두고 9분의 1씩 나눠서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상무위원 A는 보건환경 B는 군사 집단지도체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자유 시장경제는 나갔잖아요 등샤워평이 네 그러면 내가 보기에 등샤워평의 마음성을 내가 읽는 데면 궁극적으로 중국을 민주화 자유경제 자유정치체제로 가게 맹길라 그런 거 시간을 긴 시간을 긴 시간을 길게 보면 근데 시진핑이 완전히 역주행했잖아요 마오시 역사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오면서 그리고 또 권력을 1인한테 집중하려면 국민들한테 꿈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내건게 중국몽이고 이게 무리숨이고 악수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흔들린 건 확실합니다 첫째 무역전쟁 때문에 흔들리고 두번째 우한세스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딱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못 먹어도 고으려는 말 있잖아요 그냥 중국몽을 밀고 나가느냐 네 마오식 1인 체질을 밀고 나가느냐 두번째 중국몽을 약간 바꾸는 거죠 우리말은 뉴 중국몽 아니다 미국 아메리카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가 돼요 노노노 우리 이제 30년에 1등 하는 거 안 할래 2등으로 만족할래 그럼 그 두 가지 가능성에서 선택 가능한 게 어디입니까 근데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하고 독재 공산국가 지도자하고 차이가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A라는 정책을 대통령이 밀다가 이게 부정이 있고 잘못되면 궤도 수정을 해도 돼요 민주주의는 근데 공산독재 국가는 궤도 수정을 하면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 실춥니다 실춥니다 그럼 그거는 문 대통령하고 비싼데요 우리나라는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진핑 주석이 뭐 중국만으로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포기라 보다도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지 그냥 2등으로 만족할래 계속 갈 것 같아요 그 양반의 임상 같은 걸 보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시진핑 주석이 개인적으로 중국 국민들 인민들 중국이란 창의 나라의 미래가 저는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실각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모르겠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항상 휙 뒤집히는 우리나라는 선거에서도 있지만 그 나라는 휙 뒤집히는 나라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갑자기 동국권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자 지금까지 안세현 교수님 모시고 결국은 우한 사태도 중국이 중국몽을 추진하면서 자원배분을 왜곡시킨 그런 결과가 간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의 동영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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